서울역 센트럴 자이 안녕하세요. 단지 한 바퀴의 소월길입니다. 오늘 보실 단지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 줄여서 서센자 라고 하는데요 단지 이름에 서울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되게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측에는 여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롯데마트가 있고 롯데아울렛도 있고 KTX역도 있고요 주민 여러분이 보통 여기서 장안해 보시는데요 이제 서울역 센트럴 자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이동하시죠. 오늘 보실 단지는 서울역 센트럴 자리 줄여서 서센 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 앞쪽으로는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구요. 롯데아울렛. 그 다음에 저의 뒤쪽으로서는 서울로 왼편에 서울로 오른편에는 공황철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역 센트럴 자리까지 굉장히 가까운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역 주변에 있는 서울로 입구 부분인데요. 말리동 쪽 입구입니다. 제 왼쪽에는 서계동 청파동이 있고 오른쪽은 말리동인데요. 최근에는 아니죠. 이 골목에 굉장히 샤방샤방한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서 데이트 코스라든지 즐길거리들,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아파트 단지로 가보시죠. 여기서부터. 네 여기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여기 버스정류장이 지금 딱 왔죠. 463번, 261번이 오는데 서울 도심에서 여기까지 바로 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포 쪽으로 마포 쪽으로 가는데 뭐 여의도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신촌 면신내 은평 쪽이죠. 거기 가시는 분들한테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생각보다 일본 분들도 많이 사세요. 공덕 쪽에 일본 회사들이 있는데 그 주재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딱 봤는데 걸어서 4분, 5분 조금 안 걸렸어요. 4분 한 40초 정도? 그러니까는 뭐 여름에 조금 더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역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파트 정문으로 같이 한번 걸어가 보시죠. 이 코너를 바로 돌면 중림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그 다음에 또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면은 살기에는 굉장히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역 센트럴 자인은 1341개 세대로 이루어지고 2017년 8월에 분양을 시작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속합니다. 14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평수는 5개 평수로 되어 있는데 25평, 29평, 30평, 34평 그리고 3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이면서 건폐율은 19% 정도 되고 개별 남방 도시가스는 기본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 지금 정문 앞에 와 있는데요. 제 바로 앞쪽에서는 주민센터가 있고 오른편에 이제 주민들이 바로 갈 수 있는 구멍. 그 다음에 제 왼쪽에는 자동차 전용 출입구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손기정 체육공원이 있는데 정말 정문 앞에서 30초? 30초도 안 될 정도고요. 그 다음 여기로 가면 서울역인데 저쪽으로 가면 좀 놀랍겠지만 2호선하고 5호선이 가는 충전구역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바로 올라오면 지하주차장이 있는데요. 세대당 주차세스는 1.15대 정도 되고 대략 한 대는 무료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추가 요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 것으로 그리고 지하주차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이들 통학버스 전용이 학부모들이 잠깐 머물 수 있고 이런 스테이션도 있고 단지 내 조경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보면은 이거는 진짜 제가 봤던 아파트 중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히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면 지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도 전혀 자동차와 부닥칠 일은 없죠. 여기 신혼부부들 굉장히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단지 내 바로 안에 말리 어린이집이 있고요. 아파트 근처에 3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못 보낸다 보냈다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입구 앞에 셔틀버스 승차장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 주변에 한 5개 정도 유치원이 있어요. 하나는 아직 이름이 안 정해져서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라, 리라, 복자, 일신, 린데앤밤이라는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이 아파트 단지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역 센트럴자의 후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에는 보시다시피 서울 복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불과 아파트에서 한 30초?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시설이 거의 초품화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학교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강당 체육관 같은 게 있는데 안에 농구장, 수영장, 트랙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초등학교를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역 센트럴자의는 3개 중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환일중 바로 아파트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덕수중, 창덕여중이 있습니다. 여기 단지 내 산책로 쪽인데요. 보시다시피 조망은 정말 좋습니다. 이쪽으로는 서울타워가 보이고 여기 앞에 건물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이게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OO 무역 건물인데 본사인데 113동 주민들이 약간 조망권은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서울역 센트럴자의 커뮤니티 센터인 자이안센터 앞에 있는데요. 이 시설 안에는 이제 뭐 스크린 골프 그 다음에 헬스장 그 다음에 사우나, 샤워 시설 그 다음에 GX 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 센터 위에 카페도 있고 스터디 룸도 있고 애들 공부할 수 있는 데에도 시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최고인 것 같네요. 서울역 센트럴자의는 2017년 8월에 지어진 약 4년 정도 된 신축 아파트에 속하는데요. 1341개 세대가 있고 최고층수는 25층의 건물입니다. 평수는 5개의 평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역 센트럴자의를 한번 탐방해봤는데요. 제가 훑어본 바로는 교통도 좋고, 조경도 좋고 환경이 너무 좋은 아파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파트에서 한 번 더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